어제 저녁에 연안이 형이 뭐해? 흐흐흐 라고 연락 왔어 뭐? 평생가에 보급파 그랬더니 나 요즘 매일매일 촬영하고 있어 아직까지 쉬는 날에 있었어 와 이거 봐 야 나 혹시 나왔는데 연안이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? 어 그렇게 바빠? 응 많이 바빠 너는 연안이한테 선택하지 못해 이거 말고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 얘는 메시지 하잖아 아이 메시지 아 나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 와 연안이 잘하고 있어? 라고 했는데 너 그 애 한 10번 정도 보자 이거는 제가 자동 응답한 거 자동 응답한 거 그래서 그랬네 희공바라? 형 자동 응답 몇 번 해가지고 얼마 전에 유토한테 페이스타임 했다가도 한 번 씹히고 자 일본에는 유토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아 유토 형 한 번 해 빨리 와라 전화 좀 받아라 그래서 나의 애씨를 내가 무슨 젊은 선택이 다 날 피하니 아 유토 그저께는 어제 나랑 커피 했는데 아 페이스타임인데 안 받으라고 유토는 유토는 그 유토는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리겠습니까? 어 그러니깐 저희 혹시 조난 활동할 때 잘못한 거 있습니까? 아니요 저번에 얘기 JUNE